안녕하세요 지리산 약초 학교의 백경입니다 땅에 하얗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하는 풀이 보이죠 이 풀의 이름은 떡쑥이라고 합니다 떡쑥은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씨앗이 떨어졌다가 그 떨어진 씨앗이 바로 발화를 해서 겨울에 월동합니다 겨울에 월동을 할 때는 잎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다가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물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조들한테는 이 떡쑥이 아주 중요한 구황 식물이었다 그래요 보릿고개 시절에 배고플 때 이제 먹을 것은 귀하고 그럴 때 이제 겨울에도 어느 정도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나고 있으니까 뜯어서 한줌 남은 쌀을 넣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쑥들은 그냥 된장국을 끓여 먹는다든가 또 묻혀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이 떡쑥만은 떡을 만들어 먹었던 쑥이라고 해서 떡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여기 잎에 보시다시피 뽀얀 솜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또 배고픔도 있게 하는 그런 유용한 구황 식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떡쑥의 양명은 서국초 또는 부리초 라고 해서 맛은 달고 성질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먹어도 부작용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주로 약을 쓰는 곳은 해수천식, 가래, 기간지염을 사겨주고 그리고 이제 근육통, 요통, 관절염, 위계양 이런 데도 약으로 쓰고요 이제 떡쑥 꽃이 피면은 그 꽃을 따서 말려 놨다가 담배 대용으로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천식이 깜짝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또 솜털이 많은 식물이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걸 따서 그늘에서 말려 놨다가 라이터도 없고 성량도 없던 시절에 불 붙일 때는 부시돌을 쳐서 이제 불똥이 튀어 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이걸 따서 말려 놨던 걸 솜뭉치리처럼 비벼서 놓고 거기다가 부시돌을 치면은 불똥이 튀어서 불이 잘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깃으로도 이용을 했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떡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